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미호랑 말이죠 방탈출을 할거에요 방탈출이요? 그래그래 황금방에서 우리 탈출을 할거라고 저 방탈출 게임 잘해요 이 열쇠 보이죠? 네 열쇠가 필요한데 여기 열쇠중에서 네~~ 이거요? 한 개만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다? 아니 이거 이런 방탈출이였다니 상상도 못했어 열쇠 쓴거는 어? 빼야돼? 잘 정리해놔? 헷갈리면 안된다 아이고 너무 많잖아요 이게 1단계에요? 열쇠중에 하나가 있어 걱정마 아니 쓴거는 잘 정리한다면서 여기다 놔둬요 헷갈리게 이거 왕관모양인데? 이거 느낌있다 왕관모양 열쇠? 어? 왜왜 안돼 옆에요? 여기 치우는 담당이 있어야겠군요 오케이 아 그냥 여기다 놔도 될거 같애 뭐 헷갈리려나? 네 빨리 옮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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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다 옮기려면은 한참 걸리겠어요 아니 기다려봐요 이거 돌려보는 돌리는건 없는거죠 이거 오케이 자 동그란 열쇠 느낌 왔다 미호야 이거 운좋게 바로가 탈출하는거야? 아니네 여기 한 열쇠가 백개정도? 되는거 같애 이거 탈출할 수 있을까? 우린 아마 여기에 평생같이 뭐 힌트 같은것도 없어? 어 힌트 힌트같은것도 없네 자 꽂아보고 어 열릴거 같았어 아 아니구나 괜찮아 괜찮아 아직 아직 99개 남았어 걱정마 백분만 왔다갔다하면은 금방 탈출할 수 있을걸? 어흠 이건 뭐지? 이거? 글쎄 빨리 옮겨 너 지금 농땡이 피우는거야? 빨리 움직이지 못해? 어 여기 여길 봐 여맨아 어이 뭐야? 열쇠를 찾다가 기절한 사람이 있어 우리는 아마 안될거야 우리도 아마 저렇게 돼버릴거야 그니까 아니 누가 우리들을 여기에 가둔거야? 어때 어때 느낌 와? 아니 어 느낌 왔다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잘 봐 어? 이게 색깔이 다르잖아 이게 색깔이 남달라 오오 오오 그러네? 살색이야 살색 오 난 살색 메타로 간다 오오 어 다른 사람이 여기 또 잡혀왔어 아 안녕하세요 아 이분도 도와주면 금방 깰 수 있겠다 그치?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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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저기요 움직이세요 와 이거가 다같이 문을 열자고 오케오케 새로운 신이니까 말이야 자 신이의 문을 따보도록 해라 아유 그렇게 하는게 아니에요 미호야 나 집에 가고싶어 집에 가고싶어 집에 가고싶어 미호야 후후 엄마가 보고싶다고 자 이거를 좀 치워놔야겠어요 이게 겹쳐있으니까 앞에 있으니까 이게 스스로 떨어뜨리면은 큰일이 나요 하하 맞아 맞아 좀 치워놔 내가 열쇠를 옮길게 그러다 한명이 한명 더 와가지고 금방 깰 수 있을거 같애 어 자 오오 열릴거 같았어 오오오 오오오오 아니야 아니었어 자 이쪽으로 와라 열쇠야 미호야 우리는 여기 왜 갇히게 된걸까 스읍 내가 봤을때는 이건 외계인의 어 음 소행이 분명해 아니면 변태거나 내가 볼때는 음? 오 또 왔어 사람 오 이 사람 봐봐 오 신입이다 이 사람 다리가 왜이렇게 얇아? 어? 내가 볼.. 오 얇아서 잡혀온 사람이야 내가 볼때는 이 사람도 얼굴이 없고 저 사람도 좀 이상하게 생긴거 보니까 여긴 이상하게 생긴 사람만 들어오는 곳인가 봐 어? 그런이 없는데 이상하다 어 왜왜왜? 난 그렇지가 않거든 넌 이쁘다는거야? 어? 어 이거 금방 깰 수 있겠는데? 네 명이니까 열쇠가 좀 많이 줄었어 어 많이 줄었어 많이 줄었어 어 지금 이거 이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깰 수 있다 우리 이 방을 탈출할 수 있다 탈출할 수 있다 우리 여의식 안되면 뭐 이렇게 네 명이서 가족놀이하면서 살아야지 도대체 우리를 누가 여기다 가둔거야 저 고문의 방인데 이거 아니 저 친구 열쇠를 들고서 열쇠를 꽂질 않아 어? 너? 어? 뭐? 어? 어? 다른거 꽂았어 다른거 꽂았어 아니.. 아닐걸? 맞아맞아 아니야 아니야 일단 다 해보고 아 이거 근데 섞이면 안되는데? 이거 우리 둘이서 하는게 나일 수 있어 하하하하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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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오래 걸려 그치 그치? 이거 이거 좀 치워주자 우리가 이거 너무 너무 앞에 많아가지고 막 애들이 한 번에 놓치면 막 난리가 나네 할 수 있어 얘들아 우리는 깰 수 있다 문 열렸어? 아니구나 안 열렸어 자 이번엔 화살표 열쇠를 꽂아볼게요 위호에나스와 슬슬 배가 고픈거 있지 아 진짜? 안 돼 참아 다이어트라 생각해 여긴 여긴 먹을게 없나? 여메아 이걸 봐 왜왜왜 무슨 일이야 내가 들고 있는 열쇠를 봐 뭐야 정말 느낌있지 않니? 꺾여있는 화살표야 오 한 번 해봐 이.. 어.. 아니 놓쳤어 놓쳤어? 잘 놔 자 오케이 오 오 오 안 열리죠? 안 열리죠? 근데 이거 열쇠 다 썼는데도 안 열리면 어떡하지? 그러면은 우리가 썼던 거 중에 하나겠지? 어? 여메아 우리 중에 한 명이 사라졌어 사라졌다고? 그게 무슨 말이야? 응 사람들이 우리 네 명이었잖아 어! 한 명이 사라졌어! 한 명이 포기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끈기 없는 녀석 우리는 끝까지 해낼거라고 끝까지 해보자 아흠 아 저 친구 열쇠를 자꾸 놓쳐 불안해 불안해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다 자 이런 방 아니 아니 아니였어 진짜 이런 방에 갇히면은 힘들 거야 아 그럼 이번엔 이거 이번엔 열쇠를 골라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머리를 써야겠어요 아까 왕관 했으니까 왕관 아니고 안 써본 키를 해보자 이게 키가 앞에 있으니까 저절로 꽂혀 이게 근처에 있으면 자조로 꽂히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면 내가 치워줄게 어 미호야 응 둘째 농땡이 부리는 게 아니라고 미호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그녀의 하루 열쇠를 낳는다 열쇠를 낳는다 열쇠를 꽂는다 역시나 꽝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녀는 많이 힘든가보다 하하하하 점점 미호가 미쳐갑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죠 하하 아 이거 나갈 수 있을까? 그럼그럼 열쇠가 몇개 안 남았다고 어 아무리 꽂아도 꽂아도 없어 미호 미호야 만약 이 방에서 나가면 넌 뭘 할거야 나는 대통령이 될거야 이 방에 나가다 갑자기 어 갑자기 대통령이 된다고? 어 나는 이 방에 나가면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? 나는 짜장면 먹을거야 우와 맛있겠다 군만두도 먹겠네 넌 대통령이 될.. 어 문 열었어 문 열었다고 내가 열었어 내가 열었다고 으아아아아아 어 뭐야 어 문 열쇠를 또 열쇠가 두개야 뭐지? 어 꽂아봐 오, 오 뭐야 잉? 어 이게 색깔 변하니까 색깔에 맞춰서 넣어야 되나? 그런가봐 뭐지? 설마 밑에 있는 거 가져온 건 아니겠지 설마 아닐 거야 그럼 왜 안 열려 아니겠지 나 대통령의 꿈은 설마 아닐 거야 왜 떨어졌어 떨어졌어 응 떨어질 수가 있다고 응 그 문을 열어도 아무것도 없어 우린 여기서 갇힌 거야 그 그래 응 진짜 아무것도 없네 응 우린 탈출할 수 없는 거야 응 내가 볼 땐 저 아래에 있는 열차를 갖고 오라는 것 같아 안 돼 우리 나와 못 나갈 거야 여기서 평생 갇혀 있을 거라고 응 고마워 안 돼 막 ЕТ 13 TI